여러분들의 많은 관심과 참여 속에 핑크리본 사랑마라톤 대회가 올해로 벌써 열한 번째를 맞습니다. 아름다운 내 가슴에 핑크리본 사랑마라톤 파이팅! 여러분들의 건강을 위해서 그리고 여러분들이 사랑하시고 좋아하는 분들의 건강을 위하여 힘껏 재미있게 시간들 많이 가져주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 사랑합니다. 굉장히 많은 분들이 이렇게 좋은 캠페인에 참가해 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너무 무리하지 마시고요. 처음에는 평상에 타투를 하시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습니다. 트리본 사랑마라톤 트리본 사랑마라톤은 여성 건강에 중요성을 알게 된 행사입니다. 참가비섬은 유방건강재단의 기금이 사용되고 유방건강검진에 대한 예방법률, 우려검진 등에 대한 무례적인 행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특히 올해에는 서울을 밀업해서 부산, 광주, 대전 5회도시에서 동시에 개최되고 있습니다. 핑크리본 캠페인은 여성들이 유방에 대해서 특히 유방암을 조기 예방하자는 그런 취지인데요. 특히 여성분들이 마라톤을 함으로써 자기 건강도 체크하고 또 핑크리본 마라톤이란 특별한 의미, 즉 자기 유방을 생각하고 유방 조기검진에 임하자 하는 그런 큰 캠페인입니다. 감사합니다.